안녕하세요. 꽤 구매했어. 뭐야? 인재형 꽤 구매했어. 인재형 중등부에 A도. 현전의 짜리. 이 예선이. 와. 저 예선이. 이게 시가 안 나오네. 진갑밖에. 와. 몇 명씩 웃음이. 이게 시가 안 나오네. 이게 시가 안 나오네. 그래. 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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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이렇게 먹는 좋겠어요 닌질깍도 überhaupt 먹으니 한식이 먹는 건가 보이죠? 그.. 얘 치즈가 2개 빠져요 얘 감자 안 풀면 너도 코치님한테 말해갖고 천수만 들어가야 하자고 끝난 건 미치만 걸려? 그렇지 진짜 빠져나? 그 코치님이 얘가 감자 중에 천수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근데 얘 감자 안 풀면 천수만 들어오게 해달라고 아.. 깜짝이야 아.. 깜짝이야 아.. 미친렛.. 지 OVER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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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행히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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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도 한쪽 균형하고 한 번 없어요. 한쪽 균형하고. 이런 거 보면 유명옹이나 먹고 윤지영이한테 기준영이랑 10점, 10점 이상 이게 참 신기하다. 강아지 경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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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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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